경숙이 급성 림프구성 혈액암에 걸려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거를 받으며 우린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. 나 잘 때까지 집에 가지 마. 안 가. 니들이 군올려? 내 첫사랑. 너 왜 내 전화 안 받아? 딴 년 생겼니? 막 돌아버리기 전에! 너 나 좋아해? 제 친구가. 너 저랑 사귀실래? 그래. 넌 나 안 좋아해? 나 안 좋아해. 돌아가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. 할 만큼 했잖아. 언제까지 네가 해달라는 걸 다 해줘야 되냐? 나 이제 아무것도 양보 안 할 거야. 좋아한다는 말도 할 거고요. 헤어져라. 자신을 오지 마! 꺼라고! 꺼지라고!